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ip.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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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의 나 나 알아보겠어? 잘 모르겠어 과거의 나 난 과거의 나의 미래의 나야 미래의 나 과거의 나 난 과거의 나를 만나려고 왔어 미래의 나 미래의 나 과거의 나 달라진 내 모습 어때? 네 괜찮아? 음.. 다행이다 과거의 나 과거의 나 과거의 나는 제일 무서웠던 기억이 기억이 제일 무서웠던 기억 맞아 과거의 나는 나는 아빠가 무서웠어 맞아 아빠가 많이 무서웠지? 응 그래 맞아 과거의 나는 아빠가 제일 무서웠어 아빠가 술을 먹고 크게 손을 짓곤 했잖아 어 맞아 그거 자체가 무서웠던거지 맞아 맞아 그만큼 어린 어린 너는 감당이 안됐겠지 지금 난 너의 미래잖아 미래에 난 조금이나마 어 아빠에 대한 무서운게 조금은 없어졌어 응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건 아니지 그래 그래 아빠 말고도 제일 무서웠던 일이 있어 응 그 일 말하는거지 맞아 내가 아주 예전 일이지만 나도 기억하고 있는 일이지 모르는 사람한테 성추행 나은거지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도 알아 내가 과거에 과거에 네가 네가 그 이후로 많이 힘들고 괴롭던거 하나 늘 혼자였고 근데 지금은 아니야 미래에 나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분들도 많이 계셔 그분들 덕분에 많은 좋은 좋은 배우고 있고 그냥 인생에 좋은 것도 배우고 있고 좋은 것 듣기도 하고 응원도 듣고 있고 항상 그리고 그중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아직도 그분 얘기를 하면 진짜 너무 좋아서 내가 그분이 누구냐고? 아마 과거의 나는 모를거야 응 과거의 나는 모르고 미래에 넌 알고 있지 미래에 내가 알고 있는 분은 내 삼아빠라는 분인데 그 지금 유튜브라는게 있어 과거에는 유튜브 자체가 잘 알려지진 않았잖아 그치 과거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태블릿 PC 뭐 갤럭시 버즈 같은 뭐 무선 이어폰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과거에 나는 그런게 없잖아 그렇지 맞아 맞아 아무튼 아무튼 그 유튜브라는 영상 플랫폼 에서 만난 분이 분이야 만난 분이야 어 너무 좋으신 분이고 지금도 그분하고 계속 어 연애휴가고 있지 그래? 과거에나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지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아직도 무서워? 그 일이 그 일이 아직도 무섭겠지만 많이 무섭구나 과거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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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난 그 해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떨칠 수가 있었어 내가 아까 말한 왼손아빠라는 분 덕분에 거의 13년? 14년? 13년만인가? 진짜 그래 결국 13년만에 결국 그 나를 자꾸 넣어주지 않았던 그 악몽같은 기억 하나가 떨어져 나갔어 정말로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너 그 일에 대해서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마 알았지? 과거에나 과거에나 미래에 내가 옆에 항상 있을 거니까 비록 우리 둘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잖아 맞아 맞아 하지만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지만 거의 같은 곳에 있다고 난 믿어 비록 시간만 다를 뿐이지 우리 둘이는 항상 같은 곳에 있어 넌 과거에 나고 난 미래에 나니까 그렇지? 과거 너의 미래니까 잠깐만 쫄지마 쫄 필요 없으니까 응? 무섭다고 생각하면 더 무서워 무섭지 않다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쁜 기억 같은 건 전부 다 알았지? 응? 알았지? 그래 과거에나 과거에나 네가 어떤 꿈이 있든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든 뭐든 다 열심히 하면 나중에 그게 이루어질 거야 꼭 분명히 비록 지금 넌 힘이 없고 약하지만 언젠가는 그 힘을 가지게 되면서 그 힘을 가지게 되고 강해질 거야 분명 난 그렇게 믿거든 난 그렇게 믿거든 과거에나 미래의 내가 과거에나 나한테 용기를 주는 것처럼 과거에나가 나한테 힘을 주는 거야 말 그대로 내가 지금껏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지 알았지? 그래 과거에나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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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니까 과거에나 울지마 힘들어 힘들어 하지도 마 힘들면 내가 옆에 있다고 생각해 과거에나 과거에나 난 네가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 과거에나 과거에나 네가 비록 힘들고 괴롭고 좌절하고 싶어도 언니가 분명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난 믿으니까 알았지? 과거에나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마 알았지? 미래에 나도 있어 미래에 난 과거에 나처럼 당연히 힘들어 미래도 힘들고 괴롭고 좌절하고 싶을 때가 많아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황사도 탐구도 계시고 응 아까 내가 말한 내산 아빠가 들어오냐 너도 꼭 미래에 내 미래에 나 미래에 내가 되면 미래에 나가되면 혹시 만나게 될 거냐 과거에나 과거에나 미래에 내가 만나게 될 내가 사람을 너도 똑같이 만나게 될 거야 알았지? 비록 우리 둘이 시간은 다르지만 과거에나 내가 조금이나마 힘든게 힘든게 조금이나마 괜찮아진 것 같아 다행이다 괜찮아졌으면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했었고 뭔가를 했으면 많이 힘들어했었던 거 사실이야 알아 알아 내가 모르는 거니까 과거에나 그렇지 과거에나 힘들어하지마 과거에나 많이 힘들어하지마 알았지? 당연하지 미래에 나가 과거에나 옆에 있을 거니까 비록 우리들은 시간은 다르지만 꼭 같은 공간에 있다고 생각해 너무 그렇게 임사하지 말고 알았지? 가끔은 웃어봐 미친 것처럼 가끔 미친 것처럼 웃어도 좋긴 좋아 미친 듯이 웃는 것도 나쁘진 않아 과거에나 과거에나 그래 과거에나 오늘은 너를 만나러 왔어 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네가 어떤 기억을 갖고 있는지 또 힘든 건 뭐지 듣고 싶어서 온 거야 과거에나 알았지? 알았지? 너무 그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어 분명 너한테도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때가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노력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간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 하나 믿거든 과거에나 힘내 힘내 또 온다 오지 말고 너 마음이 여기고 예전하구나 나도 그래 아직까지 마음이 여전하잖아 비록 과거에나 하고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과거에나 힘들면 언제나 네 옆에 온다고 생각해 그래 과거에나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줘 안녕 과거에나 잘가 어 나중에 또 올 수 있으면 보자 알았지? 그래 잘가 안녕 과거에나 다음에 만날 땐 웃는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과거에나 잘가 잘가 과거에나 안녕 안녕 과거에나 감사합니다.